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급 인사에 관해서 갈등을 빚어왔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나흘 동안에 휴가를 갖다가 오늘 청와대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동안 청와대에는 백방으로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복귀를 종룡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나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신현수 민정수석은 박범계는 다시 보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 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사임 또 사퇴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차담 몇몇 핵심 비서관들이 모여서 차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신현수 수석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청와대 측 이사는 많은 경로로 설득을 했지만 그러나 설득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신현수 수석이 숙고를 한다 숙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여권에서는 숙고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참모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숙 수석에 대해서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김형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서 전화해서 통과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왜 신현수 민영수 수석을 통과했냐 그러니까 설득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건너뛰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패싱은 신현수 수석이 그동안 핵심 인사들을 놓고 말하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의 서울 남부지검장과의 막교체 남부지검장이었던 이정수 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가고 그리고 또 핵심 포인트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금 핵심 참모 부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면서 대개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쳐놔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도 징계를 찬성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사람들을 빼고 교체를 시켜달라.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버벅 인사를 당했던 사람 이른바 그 사람들에 대한 복귀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서는 곤란하다. 지금 권력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검찰개혁 차원에서 곤란하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에 설득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건너뛰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보면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은 오늘 돌아오더라도 사표 수리가 될 것 같다는 것이 지금 언론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사표가 수리되면 벌써 후임까지 후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신현수 수석의 후임으로는 이황철 민정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나 2018년도 울산선거 부정사건 여기에 연루되어 있어서 문 대통령이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또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도 거론되고 있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도 지금 민정수석에 거론되고 있고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구체적으로 다음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교체 또는 사표 수리를 전제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신현수 민정수석의 교체는 거의 받아들이기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유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나흘 동안 휴가를 했고 이렇게 자리를 비웠고 그리고 밖에서 보내온 메시지는 밥 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같이 못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이제는 신현수에 대한 손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을 패싱을 했다. 대통령에게 사진의 결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오늘 그 후속 보도를 쓰면서 그러면 사후에 승인을 받은 시점이 언젠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10여일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과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혼자서 신현수 수석을 패싱하고 거기다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이걸 발표할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돼서 민정수석이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조율하고 그래서 최종 조율된 것을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도 통과 그 다음에 민정수 수석도 통과가 가능하겠는가 이걸 해결하는 방안 중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 감찰을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이걸 무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본인이 패싱을 당했다고 감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럴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게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침해이면서 아주 큰 사건이다. 파장이 큰 것이다 했기 때문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래서 감찰 등등을 보면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까지 패싱을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패싱이 과연 가능했겠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사후에 결제한다는 것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인사권 농단이고 박범계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증명 부정이기 때문에 구두로 확인을 해주고 사전에 구두로 확인을 해줬거나 아니면 제3의 경로를 통해서 오케이 하고 확인을 하고 나중에 재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3의 경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대통령에게 급하니까 이 사안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는 안으로 가고 나중에 결제를 하겠다. 그리고 그 시점에 보면 대통령은 금요일 날 전남 신안에 가서 풍력발전소 관련한 협약식을 체결하는 행사를 했고 그날 저녁까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 1월 날 공식 일정은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결제를 받지 않았을까 결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대면해서 결제를 받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자결제를 올려서 받는 게 있는데 그러나 지금 어느 청와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결제는 인사에 대한 결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일일이 낱낱이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청와대 이걸 발표하지 못하는가 결제를 했으면 며칠 며칠 날 월요일 날 또는 화요일 날 아니면 또는 일요일 날 저녁에 결제를 했다. 이렇게 밝힐 수가 있을 텐데 밝힐지 못하는 게 지금 사후에 결제를 해서 이게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전 결제가 아니라 사후 결제라는 게 드러나게 되고 또 해명을 함부로 못하는 것도 이 내용을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뭔가 더 꼬이고 거짓말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에서도 비교적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등용을 했는데 그러나 모두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은 내침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게 문 대통령, 문 정권의 비극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월 달에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모두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다 남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실 인사나 정실 인사를 발 못 묻히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그런데 다 지키지 않고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떤 말을 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